네 9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3차 동반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여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인 동반경제 포럼의 주변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. 문 대통령은 동반경제 포럼 참석 외에도 한 러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일본 몽골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 현재 강경화 장관은 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